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요 지하철 타고 오시잖아요 3호선 지축역에서 내리면 양주 화해단지 초입이에요 지축역 쪽에서 볼 때 또 어디 다른 쪽에서 오시면서 초입 찾으면 거기가 끝이죠 다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제가 진짜 오래전에 15, 16, 20년 전에 하우스를 한 적이 있어요 관엽식물 그때 당시에 많이 왔던 곳이 바로 이렇게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꽃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루페? 루페? 가격이요? 3,000원이요? 세상에 자 지금부터는 리스트 쓰셔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다남다육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린다면서 어마무시한 아우 세상에 아유 이거야 알갱이 터져요? 터져요? 예 아우 세상에 오로라예요? 아우 얘는 오로라가 얘고 나 그거 알아 얘가 오로라고 얘는 홍옥이죠? 아우 그정도 알죠? 오로라도 무겁고 홍옥도 무겁어요? 다 가져가요? 다 사요? 저기 다남다육이? 아우 참 이렇게 밖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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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와 홍옥의 차이점 아우 그정도 안다니까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품목을 조금 더 보고 자 천원이요? 올리버 천원이요? 아유 참나 자 그리고 아우 세상에 야 글씨 보여요? 샹그릴라요? 라우라고 뭐하고 교배해서 나왔다는 샹그릴라 뉴헨의 진주 자 그리고 또 아유 어떻게 하려고 자꾸 가격도 말 안하고 품종만 말해? 아유 일단 적으셔요 리스트 원종자라고 사 3천원 옛날에는 하나에 50만원 했다는 아우 얘요? 다비드? 아우 영화배우 이름 같아 다비드 여기 보세요 맞죠? 그리고 얘는 제가 알아요 희성 희성미 희성 아우 내가 저거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방울복랑이요? 아우 세상에 자 그리고 또 여기요 올리비아 3천양이라는데요 자 아우 목둥이요 아우 처음으로 다육이를 두 달 됐다 세 달 됐다 혹은 저처럼 초보맘들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왜냐면 자 지금부터 갑니다 다인이 먹어 3천원이요 하나 둘 셋 해요 아우 뭔가 데니스 이렇다니까 아우 참나 자 3천원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보여요? 사막의 장미 전화번호는 제가 고정된 사진 찍었어요 국민다육 묵은둥이 한 포트는 3천원이잖아요 아우 7포트 사면 2만원 3,7에 21 거기까지는 2만천원이에요 아우 2만천원이지 왜 2만원 썼어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오우 세상에 2만원 결제하고 3포트를 랜덤으로 더 주면 아우 그러면 10포트에 2만원인거에요? 아우 세상에 아니 무슨 다남다이기 뭐 이렇게 해? 음 참나 자 다시 한번 말해드려요 구독자님들 사막의 장미 예 여기는 예 덕양구 이령로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왔을 때 지축역에서 보면 이령 들어가는 초입 꽃단지죠 꽃화해단지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다남다이기 저기 뭐야 이 프리티 3천원 아우 세상에 아보카도 2천원 분목만 그래서 말을 했구먼 이거요 마커스요 아우 50포트 왜 합시게 야 마커스에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3천원 아우 세상에 마커스 3천원 보셨죠 마커스 3천원 자 얘요 을료심 아우 세상에 저기 감춰져있네 그럼 내가 모를줄 알아 아우 참나 자 어디 잠깐만 아유 또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자 을료심 아우 세상에 나 잠시만요 보고 계셨어요 3천원 맞죠 응 아우 세상에 아우 나 참 이거 다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다 난다 이걸 들었다 놨다 했어요 홀리케 했어요 자 발비 4천원 완전 묵둥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뒤에 살짝만 돌아요 아우 참나 아우 저쪽도 가야 되는데 나 바쁘네요 오늘 아우 세상에 멘도사요 프리티 입장을 보면 얼마나 묵었는지는 우리 구독자님 아시죠 그 다음에 멘도사 얼마에요 잠시만요 자 갑니다 멘도사 3천원 자 그리고 얘요 에쿠스 아유 무슨 빨간 볼펜 빨간색으로 밑줄짝 할 필요 있어요 7개 하시면 2만원 결제하고 2만원 결제하고 3개를 랜덤으로 더 주고 잠시만요 자 여기 봤잖아요 하나는 3천원 4천원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3천원 7포트 하시면 예 2만원인데 어우 또 거기서 천원 깎았어요 참나 구매시 3포트 더 준다 랜덤으로 아우 참 요거요 요거요 음 아우 세상에 뉘앤의 진주 얼마라고 써있어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목대가 다 됐잖아요 4천원이요 아우 참 아우 저 지난 영상에서 모노캐르테스 봤어요 금요 아우 야 내 금 어우 세상에 아우 참나 음 자 그 풍목만 쓰시고 풍목만 쓰시고 야 이름이 뭔데 나도 있는데 이름 있는데 자 오비리 때 자 얼마라고 써있어요 예 3천원 4천원 그냥 예 다 예 3천원 예 평균치라고 합니다 예요 응 용월 4천원 분홍용월이죠 거기 써있죠 4천원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원종덕비성 어우 세상에 그 저기 남양주의 된섬을 응 막 10년 20년 키운 분 계시죠 어우 세상에 6천원짜리로 랜덤으로 가요 아우 세상에 멕시코 클라 클라바타 멕시코 클라바타 아유 참나 한글가 왜케 어려워 멕시코 클라바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유 세상에 천우역변경 내가 그렇게 살려 그랬더만 이 집에 있네 아무데서도 못 봤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요 예 하나 둘 셋 짠 사막의 장미 예 여기는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지충역에서 내리면 예 양주 화해단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전화번호 노출은 당연히 대표님께 허락을 받았고 한 포트는 3천원 혹은 4천원이나 다 필요 없고 3천원씩 7포트 하면 2만 천원인데 천원 깎고 예 구매 2만원 결제하시면 3개를 더 준다니까 합계가 10개를 써야지 합이 10개 갑니다 합이 10개 갑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묵은 등이 가격대도 틀린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잠시 여기 잠시 안간데 풍경 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기 잠시마저 예 내가 선풍기를 안아쓰자 여기는 아우 미니벨 미니벨 아우 세상에 미니벨이 얼마래요 참나 이걸 3천원 받으니까 가격대 진짜 좋네 아우 이렇게 묵은 애기가 3천원이에요 아우 참나 잠시만요 못봤어요 아유 참나 자 미니벨 금 3천원 아우 세상에 나는 미니벨이 조금방 기다려봐 아우씨 여기 이봐 삼천원 일리가 없어 4천원이지 아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오로라하고 홍오가고 섞였는데 더람다이 가는거 맞네 야는 오로라 야는 홍오 예 예 똑같이 봐요 홍오가고 오로라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홍포도 하나씩 이렇게 다 사서 합시게요 하하하하 4천원 품목만 사셔서 어 품목만 사셔서 7포트 사잖아요 그러면 3개를 더 주니까 합계가 10개로 받는거에요 아우 10개 안받으면 다 남다요 댓글에 일러요 하하하하 아유 참나 문가드니스 3천원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판으로 지금 묵혀요 아유 참 아유 참 타이니버거 요 저저저저저저 아유 세상에 지금 진짜 많이 내렸어요 예전에는 타이니버거가 얼마나 비쌌어요 어머 시크릿이요 나도 있는데 자 루페스트리 금요 어머 야는 빼야되는데 아닌가 8천원인데 아유 그냥 지나가야지 아유 눈 깜빡할 때 큰일났네 발디 예 그리고 얘네는 예 아 말씀드렸어요 아까 마커스 마커 예 마커스 아유 이렇게 묶어서 봐봐 마커스 3천원 예 자 그 다음에 울려심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저쪽으로 갈겁니다 사막의 장미 지하철 3호선 타고 지축역에서 내리면 예 양주 화해단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구요 하나는 3천원 4천원 7천원도 있으나 일곱포트 하면 2만원 결제하고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3포트니까 합계가 몇개가요 10개 자 그러면 구경 다 했어요 아유 세상에 나 진짜 그리고 잠깐만요 아유 어떻게 2만원으로 결제하고 10개를 받아 아유 참나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독자님들이 받으면 문자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유 다남다이 구독자님들은 얼마나 매너가 빵인 저기 100점인지 몰라요 빵이 아니고 매너 100점이에요 다남다이 구독자님들은 신사시더라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더 깜놀할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는 잠깐 가요 빨리 가요 그냥 끝내요 아유 세상에 얘네들은 포스가 좀 있어요 예 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유 4천원이라고 썼는데 벌써 5천원 이구만 아유 이제 처음으로 다남다육 채널에 구독자님께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국민다육 이봐 5천원 써있죠 아유 세상에 오팔리나 완전 무거웠어 아유 세상에 아유 참다 아유 자 오팔리나 그리고 그럼 조건 먼저 보고 가요 자 사막의 장미 예 국민다육 묵은 동이 한 포트는 4천원에서 만원까지 있으나 다 필요없이 6포트 예 구매하면 예 3만원 어 3만원이고 2포트를 더 준대요 그러면 8포트에 3만원 맞죠 8포트 3만원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한번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지축역에서 양주 화해단지 초입 어 내 말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라울 뽑아요 라울 5천원 어우 세상에 목둥이니까 목둥이니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라울 목둥이니까 자 그리고 어지러울까봐 자 이벤수는 만원이야? 어머 세상에 반원짜리도 자 그리고 얘요 베이비핑거 아우 세상에 내가 흥분 안하게 생겼어 베이비핑거만 아까 몇 개였어요? 6개 결제하면 3만원이요? 몇 개 더 줘요? 잠깐만요 2개 더 줘요? 8 그러면 8포트 베이비핑거만 받아가지고 합식하세요 합식 아유 참나 자 블루빈스요? 아유 4천원? 아유 참나 내가 블루빈스도 5개 합식했거든요? 6개 딱 8개 아유 참나 자 토리엠 토 토라 토리 토리마넨시스 6천원이요 토리마넨시스 이럴때는 따라하시라는 뜻입니다 토리마넨시스 어려워도 따라해야 돼요 아유 그래야지 정신가가 아유 세상에 엘르강스 7천원? 아유 참나 무조건 6개 하시 아유 6개 하시고 3만원 결제하잖아요 그럼 2개 가니까 3만원 결제하시면 8개가 가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아까 2만원 여기 3만원 5만원 결제하잖아요 그럼 무료 택배에다가 저쪽거는 10개가 가는거고 이쪽은 8개가 가니까 18개 아유 나 참 이래도 돼 아유 진메디안 5천원 어디 안보여요? 보이잖아요 진메디안 5천원 아유 세상에 자 진메디안 5천원 봤죠? 진메디안 5천원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요 TP요 아유 세상에 내가 50포 탑시겠는데 거기 2개인가 주가 아유 세상에 TP 그러니까 TP만 6개 사고 2개 더 3만원 결제하잖아요 그럼 2개 더 받아요 그럼 8개로 어디 2, 4, 6, 8 아유 참 재밌어요? 아유 그러면 재미있게 살아야죠 자 얘요 미인이죠 홍미인 아유 세상에 나는 또 다남다정 미인인 줄 알고 4천원 아유 성미인 예 홍미인 성미인 다 섞였죠? 자 그리고 저쪽은 건너갑니다 나 이거 종이 갖고 가야지 못 외워 아유 다 외우셨어요? 구독자님들 자 그리고 여기 방울복락 5천원 아유 참나 아유 이런 애들이 5천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애들을 3개를 합시겠거든요 아유 참 자 그리고 여기요 혁장이라고 아는 아이들 끝내줘요 8천원이요? 어머 세상에 이것만 8개 받아요 아유 그걸 그래요 아나 혁장 8천원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다남다 여기 채널 오픈하면서 뭘 영상에 담았냐면요 흑토이 흰토이 아유 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얘네들은 흑토이 예 아유 흑토이 얼마에요? 아유 세상에 이거 약간 적토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자 4천원 아유 그니까 4천원부터 만원같지 자 잠시만요 얘가 흰토이인가요? 아유 잠시만요 자 짠 아유 흰토이 백토이 흰토이 4천원 자 그리고 얘네들도 있죠 얘네들 어우 참나 된섬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 십자성 예 십자성 4천원 써있죠 그리고 자 여기 예 익스펙트리아 철합 5천원 써있죠 익스펙트리아 철합 예 자 그리고 여기 둥근잎빛이 우리네 4천원 자 그리고 여기 어우 세상에 이것도 체리톱스 나왔따 아유 세상에 체리톱스 사고싶다 왜냐면 제꺼 어우 작년에 이만한거 18,000원 주고 샀는데 어우 참나 꽃이 너무 이뻤어요 깍딱 이만때 사요 1년 12달 안 이쁘다가 체리톱스 자 그 다음에 매직 프로수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기 그 요고요 제가 한판 키우잖아요 미나 미나 내꺼보다 이쁘게 키우는 사람 계세요 자 어우 죄송해 미나 얼마에요 어머 8,000원이요 돈 벌었네 나 빨간포트 사서 키웠는데 어쨌든 가격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자 사막의 장미 여기는 고양시 일령로 119번지인데 지하철 사무선 타고 지총역에서 오다 보면 화해 양주 화해 꽃단지 초입 아우 저쪽에서 오시면 마지막입니다 네 한포트는 4,000원에서 만원인데 무시하고 6포트 3만원 결제하시면 네 무작위로 랜덤으로 두포트 주니 8개 3만원인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남다육 구독자님께 영상을 집 구경 시켜주면서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아가들로 영상을 제가 담았고요 예 아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사막의 장미를 아우 매니아방도 찍고 대표님이 준비한 것도 영상에 담고 이렇게 해서 쭉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다 하셨죠 아우 세상에 5만원으로 치면 몇개야 18개 자 지금까지 거경구 일령로에 있는 사막의 장미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5만원으로 itar 200g conduct 투